안녕하세요. 콜리제시입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진 게 느껴지죠? 이맘때 딱 고민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가을 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 7가지를 준비해봤어요. 특히 가을에는 명절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센스 있게 활용할 만한 아이템들로 모아봤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전부 다 쿠팡에서 주문을 한 것들이에요. 쿠팡이 로켓 배송이 되니까 하루 만에 와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여리여리한 느낌의 가을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단풍이 떠오르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계절이 바뀔 때 가장 쉽게 센스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컬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시스루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런 시스루 소재는 비침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컬러 자체가 살짝 톤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스킨톤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톤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아주 은은하게 비침이 있는 정도라서 별로 부담없이 입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긴 팔로 나와서 특히 환절기에 활용하기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소매 부분은 볼륨 있는 디자인이라서 어깨 쪽을 보완하기에도 좋아요. 어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이기 때문에 특히 추석 때 친척 만나는 날 갖춰 입는 용으로 입기에 좋고요. 또 하객룩이라든지 출근룩으로도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또 가을에는 결혼식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지금 사두면 가을 내내 정말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혹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이런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여리여리한 블라우스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아래에 입고 있는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이 바지도 제가 색감에 반해서 주문을 했어요. 이 블라우스가 단풍이 시작될 때의 느낌 뭔가 그런 주황빛이라고 하면 이 슬랙스는 뭔가 단풍이 한창 절정일 때 그리고 살짝 지기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붉은빛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빨간색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입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톤다운이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두루두루 가을 느낌 내면서 입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딱 붙는 그런 슬랙스보다는 이런 와이드한 핏이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슬랙스는 여기에 투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반 힙 부분이 특히 더 편해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허리에 있는 벨트 디테일입니다. 사실 저는 바지를 사면 거의 대부분 줄여야 되거든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고 허리 사이즈도 작아서 항상 수선을 하는데 이 제품은 수선을 하나도 안 해도 잘 맞더라고요. 이 허리 쪽에 벨트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살짝 조절을 하면 웬만한 허리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이런 슬랙스는 스타일 자체가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떻게 코디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일반적으로 슬랙스 하면 블랙이나 네이비 같은 기본 컬러만 생각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절 바뀔 때 이런 톤 다운된 색감으로 살짝 다른 컬러를 고르면 착장의 포인트도 되고 계절감을 확 드러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 색감 자체가 좀 독특해서 다른 데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약간 독특한 색감의 편한 슬랙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긴팔 티셔츠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슬랙스를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하게 또 연출을 해봤어요. 이 티셔츠는 살짝 독특하게 디자인이 된 제품인데요. 가디건처럼 뒤에 단추가 있습니다. 원래 가을은 레이어드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여름보다는 시원하긴 하지만 날씨가 약간 더울 때도 있고 약간 추울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런 아이템을 활용하면 쉽게 입고 벗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게 소재도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티셔츠 소재가 아니라 약간 성글게 짜인 니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가을 낮에 약간 더울 때 활용하기에 좋겠더라고요. 카디건처럼 이걸 딱 입고 아래는 긴 바지를 입으면 체온 조절도 되고 가을 느낌은 물씬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크림색이기 때문에 가을에 잘 어울리는 뉴트럴한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티셔츠 브랜드는 미소인데요. 이런 SPA 브랜드도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상품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매장까지 나가기는 귀찮고 빨리 제품 받아보고 싶을 때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스웻셔츠입니다. 가을에 정말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웻셔츠잖아요. 근데 스웻셔츠도 프린팅이나 컬러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 스웻셔츠의 특징은 마치 레이어드에서 입은 것처럼 소매에 컬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록색이랑 네이비의 조화가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핏 자체도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굉장히 편하고요. 소재도 바이오 워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또 앞에 있는 로고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약간 포인트가 되는 정도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컬러가 총 두 가지로 나와요. 저는 네이비랑 그린 조합으로 골랐는데 브라운이랑 핑크 조합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샀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착장에 포인트 줄 수 있는 가을 스웻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아디다스의 운동화입니다. 가을은 또 운동화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환절기에 특히 스니커즈 자주 신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스니커즈 하면 나이키만 떠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아디다스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번 시즌부터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하나씩은 장만을 하더라고요. 아디다스에도 예쁜 모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캠퍼스라는 모델을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가피 부분이 딥한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옆에는 아디다스 특유의 삼선이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컬러도 단풍색이잖아요. 그냥 운동화 하나만 봐도 가을 느낌이 물씬 느껴지죠. 이런 컬러는 사실 매년 이맘때에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컬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면서도 유행 안 타고 오래 신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흰색 운동화는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좀 독특한 컬러감이나 새로운 거 찾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디자인 양말입니다. 환절기에 센스 있는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좋은 게 바로 양말이죠. 쿠팡에 보면 이런 디자인 양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세트로 나온 거예요. 이게 동물의 얼굴이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게다가 색감도 전부 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톤 다운된 컬러들이라서 지금 시기에 딱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을에는 운동화나 로퍼 같은 양말 신고 신는 신발들 자주 심잖아요. 그럴 때 옷이나 신발 색감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 양말 같은 거 하나씩 신어주면 평범해 보였던 착장도 훨씬 스타일리시해지는 것 같아요. 긴 바지 입을 때도 살짝살짝 양말 보일 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쿠팡에 보니까 이런 디자인 양말들이 남성용, 여성용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가격대도 합리적인 게 많아서 취향에 맞게 세트로 몇 가지 구비를 해두면 가을에 아주 든든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헤어핀 세트입니다. 이 헤어핀은 6가지 컬러가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요. 우리가 코디를 할 때 꼭 옷에만 포인트를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가을 색감인 컬러 헤어핀으로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헤어핀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이 아주 슬림하게 나왔어요. 사실 너무 볼드한 것들은 좀 이렇게 했을 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살짝 포인트가 되니까 그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헤어핀에도 품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것들은 이런 잠금장치 같은 게 잘 작동을 안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무겁거나 해서 줄줄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주 가볍고 고정도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가을에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머리를 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헤어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가 다양하니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날은 좀 밝은 색 청바지를 입었다 하면 이 하늘색을 하면 되고 또 어떤 날은 주황빛이 나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입었다 할 때는 이 컬러를 활용하면 되겠죠. 사실 이 헤어핀은 쿠팡에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만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을에 잘 활용할 만한 컬러 헤어핀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팡에서 주문한 다양한 가을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도 하루 만에 배송받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요. 이번 가을에 어떻게 코디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